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부처님 교단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영어로 배우는 불교 오늘 14강이 됩니다. 이거 이제 라이트 메디션이라고 해서 촛불 명상이거든요.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 또는 초보자들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티거든요. 사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디 이거는 뭐냐면은 정염과 정정입니다. 정염이라는 것은 영어로 mind please 그 다음에 이제 사마디는 정 정이 되는 거죠. concentration. 라이트 concentration.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면은 The children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offering light to the Buddha and it's a significance in the Buddhist contex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부처님에게 빛이 빛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그 촛불이거든요. 촛불을 이렇게 받치는 건의 중요성과 이제 불교적 맥락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Imagine that you are a lotus candle. Someone walks toward you and light your weak. You are now giving out a small glow of orange light. Slowly your whole body becomes an orange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warm orange light. Someone lifts you up and places you on the sharding table.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스스로 촛불이 되어보라는 얘기에요. 촛불이. 그래서 당신이 영꽃양초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걸어가 당신의 심지를 밝힙니다. 우리 절에 가면 이제 보따에 가면은 그 촛불에 이렇게 그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촛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상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주황색 빛의 작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촛불에서. 천천히 몸 전체가 주황색이 됩니다. 따뜻한 주황색 빛을 내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들어 올려 불전 테이블에 그 탁자에 이제 올려 놓았습니다. Your warm orange light is like the brightness of wisdom. You are now shining brightly. As bright as you can be to drive away the darkness of ignorance. Your light symbolizes the Buddha's teachings. His teachings help and guide us when we are in darkness. When we behave badly and get angry, it is as if we are in darkness. We need the light of Buddha's teachings to help us. 당신은 따뜻한 주황색 빛은 지혜의 빛과 같습니다. 지혜. 당신은 이제 무지의, 무지라는 말 불교에서 많이 쓰죠? 무지. 모른다. 무지. 무지. 무지의 어둠을 무지를 그저 이그노루스라고 해요. 이그노루스 영어로는 몰아내기 위해 가능한 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명, 무지를 제거하는 거거든.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무명과 무지를 자꾸 제거해 가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지혜가 생겼을 때 바른 자기의 성품을 볼 수 있고 진리를 체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의 빛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돕고 인도합니다. 우리가 나쁘게 행동하고 화를 내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고 당신의 빛은 사람들에게 촛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촛불이 되었으니까 당신의 빛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밝은 물에 나를 향해 당신은 밝은 이배를 향해 자신을 향해 자신의 빛이 흥드립니다. 당신의 빛이 더욱 distant your light으로 향해 너의 빛을 향해 그리우나 그리우나 아랍을 향해 When your light breaks through all the darkness and shines out in every direction, your light of wisdom is touching all of space, continue giving out orange light in every direction. So that you will see a light of light. I can see that I can see it. As you can see, you are very bright. You will see the light of light. That is the light of light. 전체를 통해 빛날 때까지.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는데 법당이면 법당. 자기가 명상을 하고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죠. 홀리플레이스. 그리고 그것이 온 나라를 통해 비출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더 멀리 나가십시오. 당신은 온 세상만큼 크고 당신을 비춘 모든 어둠을 뚫고 모든 방향으로 빛납니다. 당신의 지혜에 비춘 모든 공간을 만지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오렌지 빛을 계속 내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너칠들은 런 투 스프레드. 조이 어라운드 데. 아이들은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조이. 기쁨 명상. 기쁨을 퍼뜨리는 법을 배웁니다. imagine. 상상해보라 이 말이죠. feeling of joy. You feel an opening in the top of your head. You feel joy floating in through the opening in top of your head. 이제 기쁜 그 마음을 기쁜 마음을 이제 상상해보라는 얘기고. 이 머리 꼭대기에 열린 느낌 딱 듭니다. 이제 머리 꼭대기의 구멍을 통해 기쁨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It feels up your head and neck. It feels your shoulders and arms. The joy flow down into your chest and your heart. Your heart is so full of joy. The joy flows on into your stomach and on into your back. It flows into your legs and feet. Every part of your body is full of joy. 이건 이제 조이 메디테이션이에요. 기쁨 메디테이션. 그것은 당신의 머리와 목을 채웁니다. 그 기쁨이. 기쁨은 당신의 어깨와 팔을 채웁니다. 기쁨은 당신의 가슴과 당신의 마음을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은 당신의 뱃속과 당신의 등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리와 발에 떠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전신이 기쁨으로 차는 그런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산마사티. 산마사티와 정념과 사마디 연습이라고 그랬죠? 정정. 그런 그 정념과 정정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무슨 벌레 면목이다. 번지 풍광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초보자들은 이제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특히나 외국 사람들에게는 불교가 낯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명상이 좋다는 거 어디서 알아가지고 굉장히 그 욕심을 냅니다. 서양 사람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에게 포교가 다른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이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초부터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서양의 스님들이 이것을 개발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자기들 문화에 맞게끔 이걸 이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거든요. 효과가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라 할지라도 초보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you are so full of joy it begins to spread out beyond your body it spreads out to everyone in our classroom it reaches beyond the classroom farther and farther until it spreads over the whole country it spreads out to the whole earth and continues to spread out even further into the universe beyond the planet beyond the stars farther and farther the whole universe is filled with joy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당신의 몸을 넘어 퍼지기 시작합니다. 스프레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스프레드 아웃 뭔가 이렇게 퍼져당하는 걸 그것은 우리 교실 교실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클래스룸에서 실제로 명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교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것은 또 전국에 퍼질 때까지 교실 너머로 더 멀어집니다. 그것은 온 지구으로 퍼져나가고 행성 너머 별 너머 더 멀리 더 멀리 우주로 계속 퍼져당합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워 메디테이션 꽃 명상 꽃 fresh and beautiful flowers of today will become heated and ugly tomorrow these reminders of the Buddha's teaching that all things are impermanent 여기서 이제 뭐 영어 문법에도 있죠. remind us of 뭐 뭐 상기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제 impermanent 이거는 무상이거든 무상 무상이란 말을 재행 무상이 있죠. 재행 무상 무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impermanent라고 해요. 영어로 impermanent 그러니까 오늘의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은 내일 시들고 추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화무 시비롱이란 말이 있거든 아무리 예쁜 꽃도 십일간을 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impermanent 빨려로는 아니짜라고 그러죠. 아니짜라. 무상 재행 무상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거 하다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플라워 메디테이션이지만은 이거는 무상 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상 impermanent imagine that you are a beautiful flower what kind of flower are you? see the colors of your petals appreciate that you are now a beautiful flower 당신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꽃입니까? 꽃잎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이제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words comes along and bites you from the flower shop. She puts you into a vase filled with water. You are gently sucking up the water and blooming more beautifully than people. You are fresh and sending out for sweet fragrance. A lady puts you on 꽃이 된 거예요. 내가 꽃이 지금. 이제 꽃 가기로 누군가 와서 꽃집에 와서 당신을 찾은 내가 이제 꽃이니까 그녀는 당신을 물이 채워진 꽃병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게 물을 빨아들여 물을 빨아들인다 할 때 이렇게 변하죠.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당신은 신선하고 달콤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부인은 당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바친다 말이에요. 당신은 꽃병에 아름답게 서서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One day has passed slowly. The color of your petals becomes dull. You are no longer sending off a sweet fragrance. Your petals become heated and discolored. You are ugly and paid. 이제 꽃이 이제 하루가 지나면 천천히 꽃잎 색깔이 이제 칙칙해집니다. 더 이상 달콤한 향기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꽃잎이 시들고 변색됩니다. 당신은 추하고 태생합니다. Although you are a bitter flower, you are still happy in your heart. You know that you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Your role is to remind people of the Buddha's teaching that all things are impermanent. All things are constantly going through change. Everyone's body too, like your petals, will either and pass away. Everyone should keep impermanent in mind and live in the present. 아까 얘기했죠? 재행무상 얘기했죠? 재행무상. 임퍼모넌트. 여기서 all things are impermanent란 말이 이제 우리 원래는 이제 빨려로는 아니자인데 중국에서는 이런 걸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이 재행이라는 거는 all things을 얘기해요. all things, 모든 일체, 무상하다. 임퍼모넌트. 임퍼모넌트.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워터 메디테이션. 그 다음에 물. 또 물을 이제 한번 또 명상을 해보자 이거죠? 워터 심벌라이즈 퓨리. 퓨리티. 클래리티 and calmness. and remind us to cleanse our minds and attain the state of purity. 그러니까 물은 순수함. 퓨리티. 퓨리티. 그 다음에 선명함. 또 평온함을 상징하며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순수함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이제 상기시켜줍니다. imagine that. you are now pure clean water. someone comes along and gently puts you into a small bowl. 더 퍼슨데 노 퍼슨 유투더부다. 청정. 청수 있죠? 청수. 우리가 아침 전에 예불할 때 부처님께 청수 올리지 않습니까? 청수. 맑은 물 말이에요. 청수. 맑을 청. 물. 청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이 되어서 이제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그 물을 작은 그 닭. 닭이지 닭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바치는 것을 또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고. you rest happily in the bowl. 이 bowl이라는 거는 이제 그릇을 얘기해요. 스님들 바로도 볼이라고 그래요. knowing that you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당신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하게 그릇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순결 선명함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것이 보면은 프리피케이션. 그 마음을 이제 정화해 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물명상. water meditation. water is used to clean away dirt. when everyone sees you, they are happy and joyful. this is because they are reminded that they can wash away the pills of their minds. they should wash away selfish and unkind thoughts and be clean and pure like you. 물은 먼지를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당신을 볼 때 그들은 이제 행복하고 철거 없습니다. 마음의 어물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생각을 실천해야 하고 당신처럼 깨끗하고 순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마음의 이 정화 그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욕망이랄지 어떤 악의적인 생각이랄지 무지하같은 번뇌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더러움이나 더러움이 없고 마음의 깨끗한 순결만 있는 이제 부처님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폭포 휴식 명상 워터폴 릴렉시아이션 메디테이션 더 칠든 런트 릴렉스 비포 메디테이션 근데 이 서양에 살아보면요 이 릴렉스란 말 굉장히 많이 써요. 릴렉스 좀 이제 이완 이완 왜냐하면 제가 한 40년 전에 뭐 영국에서 이제 한 5, 6년 직접 나도 이제 선원을 운영하고 영어로 그 사람들 내가 이제 포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있어 보면요 젊은 사람이고 뭐 나이 든 사람이고 아이오케이? 만날 때마다 아이오케이? 괜찮냐고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명상을 하면서 잠깐 명상을 하지만은 아주 좋거든 그 스트레스 쌓인 게 그냥 참 물론 처음 아는 사람은 뭐 반대망상이 머릿속에서 온갖 반대망상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래도 5분 할 때 10분 할 때 30분 할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양악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오히려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어떤 보면은 뭐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 신자이면서도 그 명상에 이렇게 참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할 일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 마음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무지와 무명을 이렇게 자꾸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정화됐을 때 이제 뭔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기술이 좋은 것 같네요. 하다 보면 물을 수 있는 걸 your back is letting go and relax it flows over your chest and stomach helping your chest and stomach relax you feel your chest and stomach relax it moves down over your legs and feet you feel your legs and feet letting go and relax a beautiful waterfall of white light is flowing over your whole body you are very peaceful and relaxed 그러니까 이제 오토폴 있죠 폭포 딱 떨어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폭포가 지금 당신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내가 이제 폭포 속 밑에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흘러 내려가지고 머리가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폭포 속에 들어가실 분들은 이거 상상할 거예요 머리가 이제 머리가 편안해지고 목과 목과 어깨 위로 내려갑니다 이 폭포가 말이지 목과 어깨가 이완됩니다 이제 이완되는 거예요 이제 팔 위로 흘러내립니다 팔이 편안해집니다 등 아래로 흐릅니다 등이 풀어지고 이완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슴과 배 위로 흘러 가슴과 배가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가슴과 배가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다리와 발 위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리와 발이 풀어지고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얀 빛의 아름다운 폭포가 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평안하고 편안합니다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메디테이션 연습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죠 쌈마사티 쌈마사티라는 것은 정념이에요 정념 마인드 플리즈 라이트 마인드 플리즈 그 다음에 또 쌈마사마디 정정이라고 했죠 라이트 콘센트레이션 집중력 그러니까 쌈마사티라는 것은 나의 모든 오관을 오픈해놓고 내가 느끼고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웨니스를 하는 거예요 어웨니스 요즘 마음챙김이라고 그러죠 어웨니스 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 사마디 깊은 산매에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산매에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깨달으려고 자꾸 머리에서 이거는 드라이 드라이 위시덤이라고 드라이 그걸 우리 선불교에서는 건해라고 그러지 건해 마른지혜다 마른지혜 건자 있지 마른지혜 이거 안 되거든 또 뭐 의리선이라고 그러잖아 의리선 의리 머리로 하는 선 이런 분들 많죠 참선 단 5분도 안 해보고 무슨 선호록이나 선서정만 보고 하는 이런 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들 별로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깨치고 안 깨치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래도 좀 앉아서 참선을 해봐야 돼 메디테이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큰 선생님들이 무조건 앉아서 앉아서 하도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그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억에 대해 날씨가 그리기 때문에 날씨가 그리기 때문에 전